근데 같이 작품하면 어떤 장르랑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? 저요? 네. 아크로바틱 너무 힘들 것 같은데? 단기간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면 유연하면 힘을 좀 더 줄 것도 좀 덜 줘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기술이 되게 많지 않아요? 근데 오히려 안 찢어져도 잘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찢어지면 늘어나잖아요. 안 찢어지면 걸리기 때문에 얘가 탕 튀어 올라와요. 걸리기 때문에. 아까 갑자기 뭐 있어 보셨어요? 그러니까 전문가. 전문가. 걸리기 때문에. 근데 얼마나 하셨어요? 저요? 좀 오래는 안 했는데 취미로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딱 하는 동안 막 다 잊고 신나는 것 같아요. 잘 못했다고. 감사합니다. 진짜.